야, 내가 먼저 갈게, 내가 먼저 갈게 간다? 오케이? 하하하하 오케오케오케 네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사이큰고래입니다 우리 사이큰고래 간만에 게리모드 데스런인데 이번 데스런은 바로 언더테일 데스런입니다 가자 자 지금 조작하는 사람은 사모장 지금 가야 여기 없지 여기 없어 여기네 여기네 에에에에에 뭐야 아 저기 사이에 장애물이 있었네 이거는 없어지는거다 사라지는거야 밑에 바닥이 아 한명 죽어라 한명 죽으시죠 바닥에 가는거다 어? 지나갔다 어 왜 안누르셨어요 어 어 아 아 아 아 뭐야 어디갔어 앞에 가던사람 없어졌어 뭐야 두명 한명 어디갔어 저펄인건가 저 어 저펄 저펄 거기 좀 위험하지 않니 아 아 잠깐만요 아 이거 매너해줘 저펄이다 저펄이면 그냥 가야지 어 그냥 가야지 그냥 가야지 어 그냥 간다 쟤 그냥 간다 어 아 왜 맨날 여기야 아 안녕 놀러가면 안되는거 같은데 그냥 잠깐만 나 죽은게 이름이 이상한데 드래곤 뭔데 어 어 항상 그랬지 데스론은 아 저펄이 당황했죠 아 다 꼈죠 봐준거에요 뭐래 똑바로 말해 야 여기는 떨어지면 안돼 아니 그거 아냐 저거 저거 돌아가는거야 발판 지금 아 아 빠진겁니다 빠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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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이 멍쳐 나도 냄새나 아이 냄새나 도비기 가 가 가 야야야 춤추면서 가 왜 아 아 진짜 개노답이다 아 함정이 많다는 뜻이지 좋아 나에게 맞게 이렇게 하면서 빠지는거야 하하 사잇 하하 어 하하 하하 잠깐만 안둘렀는데 안둘는데 오케 왼쪽 왼쪽 오오오 좋아좋아 전원통과 야 거기 내가 죽었던 위치잖아 점프했는데 B에서 고대로 죽었네 여기서 사하사하마 하 하 한 명씩 가자 희생해라 희생 아 거기는 넘기자 이제 아냐ания 제대로 해 오오 어 저기요 여러분들 그냥 미리 누른건데 하하 하하 사하마 사하마 하하 사하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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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하 여닌 내려가세요 이제 여기까지 왔다 이거 아까 내가 봤거든 여기서 기압으로 올렸다 합키다 이거 함정인가? 이거 함정인가? 이거 캐릭터 이름 있지 않아? 와 진짜 터졌어 진짜 터트리네 이거 뭐지? 아 미치겠네 저거? 저거 타야 되는건가? 거기는 버튼 없어요 아 버튼 없는거? 버튼 없어요 버튼 아 저거 타야 되네 여기 자동 자동 실력으로 가야되요 그 홀린 실력 보여줄게 보여줄게 자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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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! 여기서! 점프! 오케이 오케이 앉아 앉아 자 다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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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아 그러니깐 들어가요 들어가요 아 그러니깐 안 들어가 진짜암방 하하하 싸란다 아 아 이거 뭐에요? 구멍이 있는데 자 그 그냥 지나 갈게 아 그냥 지나가게 안해주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느 쪽이지? 졸린다 이거 야아! 오케이 너의 희생 우리가 이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간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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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뚫어줄게 도빅아 응가 믿어 어 도빅이 죽을 뻔했어 아 오졌다 애매해준다 사모장 시작됐다 개구리의 지수로 보여주지 외래종 외래종 황소개구리 시작됐다 근데 여기 좀 어렵던데 아 도빅이 죽었고 도빅이 죽었고 여기 좀 어려워 그걸로 하게 어어어어 어어어어 여기도 아 여기 발판이 작아가지고 저걸로 컨트롤하게 왼쪽은 무리가 있지 않나 나 지금 발 내렸다 자 접니다 일단은 여기에 놓고 왼쪽이다 왼쪽으로 가 과연 그럴까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가봐야 알겠지 길고 짧고 대봐야 알겠지 오케이 지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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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왼쪽 왼쪽이야 왼쪽 지나가 지나가 하나 둘 셋 왼쪽 뭐야 저거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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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멀리 가! 멀리 가! 오케이 갈게 얼른 가 얼른 가! 니가 다 뚫어! 니가 다 뚫어버려! 오케이 다 뚫어! 다 뚫어! 좋아 나는 어부 딜이구요 와 이제 왔어 여길 아 이제 스노우딜이네 1탄은 다 봐주자 이러면 독인거 같애 독이라고? 오 여기 뭐야 거기 아무것도 없어요 형 몰라 너 무서워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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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먹는거 아닐까? 다리부터 뭐 있어요 아 다리부터 있네 아 예 힌트를 다리가 무너진다거나 다리가 무너진다거나 다리가 돌아버린다거나 다리가 솟구쳐 오른다거나 다리가 몰라 가보자 몰라 가본다 헷! 야 저거 번이 없어 야 이거 번이 하버려도 안돼 너무 긴데 아 너무 길어갖고 이게 한번 누를까요? 아 중간중간 빠지겠지 야 눌러줘봐라 야 내가 먼저 갈게 간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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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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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뿌 뿌 뿌 뿌 이거 내 이거네 내가 봤을때 어 다섯번째 여기다 뿌 뿌 뿌 뿌 어? 엉덩이 엉덩이 또? 돌멩이가 굴러오나? 아 여기는 무슨 맵인지 아 전혀 모르겠는데 아 일로 가야되나? 한 번 해보세요 파이트 왼쪽에 방이 있는데 이게 뭔 방인지는 모르겠는데 정보를 흐 내가 봤을때 내가 일로 가야돼 일로 가야돼 정면돌파가야돼 고고 아 그렇구나 정면돌파가 아니었구나 한 명씩 기다려야지 이거 기다려야하는게 좀 그렇다 자 거의 뭐 템플론 훈련번호 36번 도하 어머 야아 어머 야 이거 뭐야 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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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 야 잘못반다 사모장 벌써 여기 와있는데 아 기다리고있다 왈도 기다리고있다 왈도 기다리고있다 왈도 걸렸다 아아 너 어떻게 나가라고 이거 저건 답이 없어 그냥 죽어야돼 운이야 운 사모장 거기까지 간거같은데 저펄이가 저 혼자에요 어 너 혼자야 이번에도 형 혼자에요 뿡 오 잘피는데 형 잘하지 저거 돌 저거 돌 돌 운다잇 어 뭐야 돌 그냥 해주는거야 해주네 저펄이가 해주네 야 고마워라 얘도 그냥 해주겠지 어 그냥 해주네 어 어 형 가라 가라 어 어 지금인데 지금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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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저펄이 졌다 저펄이 졌다 저펄이 졌다 저펄이 졌다 이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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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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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쩍 폴차 으쩍 총먹었다 저펄 샷건 샷건 어디있어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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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하하하하 흐 하하하하 웃호흡 자 여러분 좋아요 구독 이쁜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여러분 안녕 바이바이 뿌우우우 구독눌러 누르라고 빨리 눌러 아!!!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핳핳핳핳핳핳핳 으하하하 우왕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 하핳핳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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핳